안녕하세요. IT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MW 코리아가 25살 생일을 맞아 온라인 에디션 3종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BMW 코리아가 오는 25일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11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을 출시했습니다. 11월 한정 에디션 모델은 M2CS BMW 코리아 25주년 에디션, X7 M50i 다크쉬더우 에디션,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카본 블랙 에디션 3종이며 모두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M2CS 25주년 에디션은 M2CS를 기반으로 단 20대만 제작된 한정판이며 X7 M50i 다크쉬더우 에디션은 국내 50대가 들어올 예정이며 11월에는 25대만 우선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M340i 여섯 번째 한정판인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카본 블랙 에디션도 25대로 한정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BMW 에디션 중 아기남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델은 M2CS이며 M2CS가 어떤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게임사 EA가 베컴에 웃고 질라탄에 울었다는 소식입니다. EA가 간판 축구 게임 FIFA 21의 초상권 문제로 울고 웃었다고 합니다. 택배 크로스로 불리는 데이비드 베컴이 FIFA 21에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베컴이 위닝11의 코나미와 초상권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FIFA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베컴이 코나미와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EA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가 EA 측에 초상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질라탄은 자신이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의 일원인 것은 알지만 이름과 얼굴을 사용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EA 측은 1993년 첫 타이틀 발매 후 매년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선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왔는데요. 약 27년 만에 법정 분쟁이 휘말리게 생겼네요. 많은 선수들이 질라탄 선수의 의견에 동참하고 나섰으며 수십 년간 사용된 시리즈를 감안해 보면 초상권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축구 게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FIFA가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NC 다이노스의 집행검 세레머니가 해외에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창단 9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 그들이 선보인 집행검 세레머니가 해외에서 KBO의 우승 트로피로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검은 NC 소프트의 명작인 리니지의 명검인데요.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은 KBO에서 우승하면 거대한 검을 얻는다며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최종 부스를 물리치고 그의 검을 빼앗은 것 같다고 전했으며 미국 경제지 포보스의 몰이 브라우는 영화부터 음식, 음악, 트로피까지 오늘날 한국인은 말 그대로 미국인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는 등 여러 매체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검이 트로피가 아닌 리니지의 게임 아이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외에서 리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남도 리니지를 즐겨했었는데요.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집행검은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다고 해서 집판검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택진이 형, 아기남도 집행검 하나만 주시면 안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블로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